자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청 23년 10월 25일 11시 26분입니다. 저희는 익산 천만종이 축제에 와 있습니다. 엊그제 해서 이곳 중앙동에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제20에 익산 천만종이 축하 축제가 29일까지 돼 있어서 중앙무대로 와 있습니다. 각가지 형상들의 동물의 형상에 계속 해놓으니까 아주 볼만합니다. 시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주차는 조금만 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주차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곳곳에 이런 아름다운 지역 축제들을 보러 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쭉 해보고 있습니다. 김천 쪽에서 서동 산을 놀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곳곳에 짧지만 보실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네덜란드 풍차 대부분 평일이라 아주 한가한 편인데 주말이면 바쁘지 않을까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쭉 한번 이어져서 계속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